당신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선희씨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시작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가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새로운 계절을 맞아 집안 곳곳 묵은 때를 벗겨낸다. 예전엔 모두 선희씨 몫이었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돕는다. 행복은 그런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작은 마음에서 싹트는 것이다.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어? 잘 나왔다. 아빠 멋있어? 아빠 완전 멋있게 나왔는데? 너무 화목해 보인다 그치? 행복을 증명하는 가족사진을 처음으로 벽에 거는 역사적인 날 아빠 여기 우리 가족사진에 붙여있는 거 좋지? 응 알겠지. 저 옆에 있는 글씨가 뭔지 알아? 예쁜 우리지. 예쁜 우리? 응. 작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둥지에 선희씨는 매일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채워갈 것이다. 저 옆에 있는 글씨는 매일 새롭다. 저 옆에 있는 글씨는 매일 새롭다. 우리의 글씨는 매일 새롭다. 지금 생각해보는 글씨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글씨는 매일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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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속한 located bearing 시절하고,